적극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체로 부모들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사 한 사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전원 그리고 원장까지 모두 입건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2개월치 이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학대 의심되는 행위가 200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번에 두 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두 명은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두 명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참 영상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나는데 국공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본 경험으로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1순위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대기도 굉장히 길고 오래 기다려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공립이라는 것 때문에 시스템이랄까 교사들의 자질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전원이 학대를 했다. 특히나 이 학대 피해자 중에서는 장애 소견이 있는 어린이가 5명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학대 의심이 되는 행위 자체 CCTV를 지금 피해 학부모들이 공개를 했는데 이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소견에 있는 아이들까지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랄까 이 주제 자체가 어른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린이들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알아서 보호방안이랄까 이런 구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사실은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특히나 관계당국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두 달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cctv 아마 보관기간이 두 달이어서 지금 두 달이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 계기로 좀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당국의 전면적인 어떤 조사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